오늘은 부자아빠 가난아빠로 유명한 로버트 기우사키의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라는 책을 가지고 부자되는 것을 가로막는 돈에 대한 낡은 생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기우사키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육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학문교육, 전문직업교육, 금융교육 이 세 가지인데요. 학문교육은 읽고 쓰고 기본적인 수학문제 해결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전문직업교육은 사회의 생산적인 구성원으로 만들어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하는데요. 학문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기역, 니은, 디귿, 니은, ABC, 더하기, 빼기 배우는 이런 능력이라면 전문직업교육은 우리가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기술교육을 받는다든지 대학에서 내 전공 분야를 공부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직업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융교육은 요즘 여러분들 관심 많으신 돈에 대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학문교육과 전문직업교육은 체계적으로 많이 시키고 있지만 이 세 번째의 금융교육은 잘 시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시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로버트 키우사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대로 된 금융교육을 받는다면 꼬박꼬박 지급되는 월급과 연금에 집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필요한 세금을 적게 내게 되고 그러면 국가적으로 운영할 때 쓰는 자금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가에서는 적극적으로 금융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융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로버트 키우사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교육을 받을지 세 가지 기준에 맞춰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 교육이라는 것은 목표가 아닌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석사 따고 박사 따고 대학원 가고 하는 거죠. 이런 논문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또 문제가 돼서 표절이론 문제가 되면서 발목을 잡긴 하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통적인 교육들은 봉급생활자를 길러내는 교육이라는 겁니다. 봉급생활자,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교육에 불과하다. 내가 남을 위해 일하는 봉급생활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전통적인 교육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현금으로 사분면을 보시면 우리가 많은 걸 알 수 있는데 E, B, S, I라고 해가지고 E는 급여생활자, B는 사업가, S는 자영업, 전문직, I는 투자자를 의미합니다. 이 사분면이 이제 부자아빠, 가난아빠 책에 나오는 핵심 내용 중 하나인데 우리는 이 사분면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왼쪽에는 급여생활자가 있고요. 또 자영업, 전문직이 있죠. 오른쪽에는 사업가, 투자자가 있습니다. 로버트 교육사키는 왼쪽에 있는 직업군에서 만약에 돈을 벌고 있다면 이것을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업가나 투자자가 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부자,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고 로버트 교육사키는 부자아빠, 가난아빠라는 책에서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많은 교육들은 사실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되고자 받는 교육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대학교에 가면 보통 취업 준비하죠. 전형적인 E, 급여생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자격증을 따서 의사가 된다거나 변호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어디죠? 자영업과 전문직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E나 S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E나 S를 해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부자가 되는데 굉장히 불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가나 투자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있는 많은 교육들이 다 E나 S, 급여생활자나 자영업, 전문직을 양성하는 교육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E나 S들은 뭐냐?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그룹이라는 거예요. 즉, 열심히 일한 만큼 버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한 만큼 열심히 많이 세금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가 투자자들은 여러 가지 세금 감면 혜택, 세금 면제 이런 것들이 많아서 많이 범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적게 낸다는 게 로봇 기호사키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전통적인 교육과 비전통적 교육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부자 아빠에게 로봇 기호사키가 배운 교육이 어떤 교육이었냐? 교육의 내용이 이랬다고 합니다. 투자하려면 부채를 활용해라, 영업능력을 개발하라, 세금을 줄여라. 이런 것들이 부자 아버지에게서 배운 교육이라고 로봇 기호사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올바른 금융교육은 학생들에게 세 가지 소득이 있다고 가르친다고 해요. 첫 번째는 일반 근로소득,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소득, 각종 투자라든지 배당금, 이자, 로열티 같은 것이 포함되고요. 세 번째는 수동적 소득입니다. 임대, 부동산, 파트너십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소득이 있기 때문에 1번 일반 근로소득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대부분 직장을 받아서 근로소득을 많이 넓히려고, 높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금융교육을 받지 않아서 일반 근로소득이 소득의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돈에 대한 낡은 생각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책에서는 초반 부분에 부자가 되는 것을 막는 낡은 사고방식 10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10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결코 부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 생각이 일단 굉장히 위험합니다.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자는 탐욕스럽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관대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탐욕스러워서 굉장히 돈에 대해서 집착하고 밝히는 사람을 생각하죠. 하지만 오히려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더 돈에 대한 집착이 커지고 돈에 대한 욕심이 크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생각은 나는 부자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버리셔야 되는 건데 행복한 부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와의 행복을 따로 놓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돈과 행복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나는 부자이면서 행복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지 부자가 될까? 행복한 사람이 될까? 돈과 행복 사이에 고민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세금은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세금은 공정하다고 로봇 교사킹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잘 안다고 얘기해요. 설령 내가 모른다고 하면 돈을 가지고 세무사를 써가지고 세금을 많이 줄인다라는 거죠. 오히려 월급 생활을 하시는 분들 정말 평범하게 사시는 분들이 잘 몰라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공정한 것이고 부자들은 단지 세금법 사이에서 세금을 줄이 쓰는 방법을 잘 아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는 열심히 일해야 한다. 열심히 일해야 한다. 이 생각도 여러분들이 버리셔야 되는 건데 부자가 되는 것을 가로막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밤새서 열심히 일해서 연봉을 1억을 받는 직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세금을 내죠? 거의 절반에 가까운 40%가 넘는 세금을 내죠. 그런데 이게 열심히 일할수록 세금을 많이 내니까 당연히 국가에게 뜯기는 게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가 벌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이게 뭐 돈이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나 사업가가 되어야지만 우리는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소득세보다 덜 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투자는 위험하다라는 건데 투자는 위험한 것이 아니라고 로봇트 교수님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해서 위험한 상품에 투자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지 투자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거기서 안전한 것과 안전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해서 안전한 것에서만 투자해서 소득을 그리고 내 금융 여러 가지 이익들을 늘려나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위험한 곳에 투자하게 된다는 것이 로봇트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일곱 번째는 부자가 되려면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식, 우리 아들, 우리 딸 좋은 대학 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열심히 교육시키잖아요. 그런데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건데 이 좋은 교육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교육의 목표가 무엇이고 누가 우리의 선생님인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로우스 교수사키가 MBA에서 학위를 받습니다. MBA를 다닌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해버리니까 그런데 이 MBA라는 것이 결국에는 고액 연봉을 받는 봉급 생활자를 만드는 교육이다라는 거예요. 고액 연봉을 받는 봉급 생활자 되면 어떻게 되죠? 소득세 많이 내죠. 그러면 내가 일한 만큼 더 많이 뜯기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나는 안정적인 직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직업 최고로 치죠. 그런데 이 안정적이라는 것과 자유라는 것은 굉장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정과 자유가 정확히 반대 개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딴적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정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가장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곳. 바로 감옥입니다. 감옥. 재료 짓고 감옥 들어가면 거기서 밥 주죠. 자살 못하게 다 날카로운 것들 줄 이런 거 다 교도소에서 다 빼냅니다. 그리고 정해진 일과에 따라서 보호받으면서 거기에 갇혀서 사는 거죠. 굉장히 안정적인 삶입니다. 하지만 자유가 하나도 없죠. 이처럼 안정과 자유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안정과 자유는 동시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안정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자유는 점점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직업이 필요하다는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은 경제적 자유를 얻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홉 번째는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이런 곳에 장기 투자해야 한다. 이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요즘 유튜브에 이런 거 많죠? 장기 투자해야 한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투자 조언들이 최악의 재정 조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엉터리 조언이 아니라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증권사 직원들을 배불려주는 그런 금융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금융 교육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나는 공부를 못했다. 따라서 부자가 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아마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대학도 못 나왔고, 난 공부랑 친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난 부자가 되기 글렀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나 변호사가 되려면 학교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 맞죠? 그죠? 의사나 변호사가 되려면 학교 의대 가거나 로스쿨 가가지고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부자나 기업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에 다닐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랑 부자는 전혀 상관이 없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자가 되는 것을 가로막는 돈에 대한 낡은 생각들, 열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열 가지를 버리십시오. 열 가지 생각을 버리시고, 이제 부자가 되는 새로운 생각들을 집어넣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실천하시고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 새로운 생각들은 제가 계속 이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라는 책을 리뷰해 드리면서 같이 함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